안녕하세요. 여행전문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가끔 과속도 하는데 과속단속카메라의 숨은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과속단속카메라의 위치를 몰라서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제한속도를 10km의 시간 정도 초과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운전자들의 믿음이 종종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제한속도에서 플러스 10km의 시간을 넘어야 부터 단속한다거나 제한속도의 10%가 가산된 속도부터 단속되는 만큼 실제 제한속도보다 약간 더 빠르게 달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한속도가 60km의 시간라면 66km의 시간부터 100km의 시간라면 110km의 시간부터 단속되거나 60km의 시간라면 70km의 시간부터 100km의 시간라면 110km의 시간부터 단속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럴까요? 경찰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100km의 시간 이상인 곳에서는 22km의 시간, 70에서 99km의 시간인 곳에서는 15km의 시간, 60km의 시간 이하인 곳에서는 11km의 시간까지 과속하더라도 과속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다만 구간단속의 경우 제한속도에서 10km의 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속도가 60km의 시간이면 71km의 시간부터 100km의 시간 이상 구간의 경우 122km의 시간을 초과하면 단속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함장해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 경찰청장 재량으로 단속속도를 변경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차량 계기판의 속도는 실제 주행속도보다 10km 매 시간 가량 빠르게 표시돼 운전자는 초과속도를 넘어도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거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행하는데 차량 계기판의 속도와 내비게이션의 속도가 서로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내비게이션의 속도가 더 정확한 만큼 이 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는 바퀴에 달린 센서로 바퀴에 회전수를 개선하지만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보다 약간 초과된 값으로 표시됩니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속도는 GPS의 신호를 받아 개선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실제 속도와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해야 정확합니다. 어느 지방의 과속단속카메라가 단속속도가 높고 낮은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선에 걸쳐 중간으로 운행하면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센서를 도로에 묻어 단속하는 곳이라면 경우에 따라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설치된 이동식 단속카메라처럼 적외선으로 탐지하거나 파노라마로 촬영하는 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오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꼼수운전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200km 매시간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 단속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금물입니다. 실제 과속단속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하는 속도는 320km 매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목숨 걸고 이 속도에 도전하는 만용을 부리지는 않겠지요? 저속으로 주행해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50km 매시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30km 매시간 이상의 최저 통행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저속주행은 과속주행만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저속차량들이 많으면 뒤따르던 고속차량들이 여러 차선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사고를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저속도 제한선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너무 빠른 것도 문제지만 너무 느린 것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선이 적당해 보입니다. 제한속도 100km 매시간의 도로에서는 90에서 110km 매시간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적당한 속도라는 의미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